그래서 이 발키리 빌드도 약간 비슷해. 양상이 비슷해. 원배럭으로 모았던 바이오닉으로 스팀팩 쓰면서 탈에 끼고 한번 버텨야 돼. 그 6미터를, 8미터를. 그 다음에 발키리 뛰어도 전혀 늦지 않아. 발키리를 먼저 뛰고 스팀팩 누르고 한다면 이 타이밍 자체가 느려진다 할까? 내가 느낀 거는. 발키리 가자. 아까 얘기하다가.. 아, 좀 나의 없네. 원래 14서치 할 때는.. 방금 14서치 였거든요. 14서치 할 때는 원래 17 커맨드가 맞는데 실수했네요. 생각없이 하다가 15 커맨드 박아서. 이 달빛 점수에.. 점수에 신경 흡추도 안하고. 점수에 다시 올리면 되니까 뭐. 똑같이 할 거예요. 14서치는 무조건 투서플입니다. 투서플. 12서치를 하면 보면서 하니까 15 커맨드가 가능한데 안 보고 할 거면은 금연 컨텐덕 부여니까 커맨드를 살짝 늦춰도 전혀 문제없죠. 근데 심리전으로 내가 안 보고 배제하고 한다면은 뭐. 15 커맨드 안 보고 14서치에 15 커맨드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구두론이 온다. 구두론이 온다. 그러면 깔끔하게 지지 쓰시면 됩니다. 방금처럼. 제가 나간 것처럼. 답이 없어요. 14서치. 그 다음에 여기서 15 커맨드가 아닙니다. 실수에요 방금은. 파플 먼저 짓고. 마린 찍고. 커맨드 럴리 포인트. 어차피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 나간 sd. 17 커맨드. 17 커맨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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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5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드럼붙이는게 좋지 않나요? 저의 빠진 것이나 이렇게.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는 4분때 정도면 충분해요 패기 구간이기 때문에 마린을 찌르는거 버틸 만한 마린을 찍자 버틸 만한 마린을 찍자 예 당황했을거에요 SCD가 들어왔을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거에요 지금은 게임이 좀 쉬워지겠네요 그냥 여기서 원하는 느낌 승터치 보내는 이유는 앞마당에다 스파이어 짓고 앞마당에다 스파이어 짓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확인하는게 좋으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제가 갑니다 chegar 어 너 마린 어디가 여기 말은 하나하나 소중해 어 뭐야 나 미탈이었어? 아 아따 심리전 아 아따 심리전 감사합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아 본천에 스키 한번도 뿌릴걸 레즈 하다가 또 뒤져버리네 이런 쇼버쇼 피치로가 필요하십니까? 3-4라운 도색을 제거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제1장. 1-5-6-6-6-6-6-6-6-6-6-6-6-6-6-6-7-6-6-7. 3-5-6-6-7-6-6-7-10. 저장도 사라졌어요. 이의 한 번 더의 스티니칭을 가야하네요. 2번 더의 스티니칭을 잃어버리네요. 두 번 더의 스티니칭을 잃어버리죠. 한 번 더의 스티니칭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픈히 스티니칭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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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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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어 지금 올리는거.. 엇박자로 올린건데 이것도 못봤고.. 스캔을 버려야 되나? 두번 끌어가지고.. 여기서 보고.. 뒤지는데.. 이게 드론인지 아닌지 몰라. 이게 사라졌어. 그리고 얘는 여기서 스파이예요. 여기에서 잘했네, 상대가. 나도 그걸 예상하고.. 앞마당에 스파이어와 지었겠느니 생각하고.. 뭐야.. 취소를 하네.. 그래서 마당에다가.. 스캔 뿌린건데.. 비탈이었구나.. 아머리 취소했는데.. 이때 아머리 취소했거든요. 레이스 가려고.. 마당과스랑.. 역심리 잘하네.. 상대방.. any.. росс Prairie.. 의사한 hunter em bridge & vocalist.. ий.. connections 안신의 tough Anh.. 가슬러lim.. 너무ль은 돌기 Посow.. 더불어.. istas.. 조uv.. ..vale.. 하.. ..lat.. солн석..